한글자막 by 박진영 경고선! 빨리! 빨리! 한국 연수 한국 연수 오늘 정도로 황스의 성도 찬물을 어떻게 해주신 이 분의 기원께 반성 3, 2, 3, 2, 1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2, 2, 3 1, 2, 1 2% 입당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맙고 감기 부작해서 우선을 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는데 다치는 걸 거부되고 우선하지 말고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조심하고 좋고 파이팅! 아이를 키운 부모로서 승복을 입었다고요. 좋습니다. 건강하게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되기 바랍니다. 박진철 파이팅! 박진철 파이팅! 유일한 선수의 스페인처럼 분명! 다섯번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 범죄 어? 실패 1, 2, 3, 2, 0 날씨가 굉장히 추운 때 저희 홈페인 여러분 최고로 찾아와 주셔서 진성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희 선수들과 고려원에서 백성을 한 번 끊어져서 저 인생의 기린 기억이 나고 왔습니다. 고맙습니다. 우리 모두 다.